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거는 그림자가 춤추는거 쓰리 몰아쓰의 사냥 아 짧게 한 2분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갑니다 2분정도 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왔다갔다의 사냥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험치적으로는 아르카나랑 비슷하네요 버닝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매수를 주우러 가는 동안에 그 매꿈이죠 어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안날라가네 어 대강 요런식으로 해서 매수를 한번 주워주고요 어 한 4분정도만 할까요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스파이더쿨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어 매수를 어쩔수없어요 이거 한번 주워야돼요 boro 고 rook 요기가 3위에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그렇다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안좋지도 않은 딱 그런 느낌이네요 버닝 없으면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버닝 3단계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이런데 많이 왔었거든요 왜 왔었냐면은 옛날에는 버닝 10단계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왔다갔다의 사냥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좀 꼬이네요 아 블랙제의 온길 아닌 것도 아마 좀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 싶네 환영하다 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어 sek동무 슬슬 대강 메선 먹고 마무리해볼까요? 4분정도 사냥을 하겠구요 300만원 300만원 그리고 경험치는 9억8천 10억보자 그럼 얼마야 2억5천정도 하면은 경험치적으로는 그렇게 차이는 없을것 같고 레벨이 레벨인지라 보너스 경험치가 좀 낮을걸요 그런것도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림자 3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